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베가스 수학 강사 이승호입니다. 자 오늘은요 전에 올렸던 그 고민상담 댓글 읽기의 2부 2탄이 되겠습니다. 바로 전에 올려드렸던 그 스터디윗미 아 그 영상 아주 반응이 정말 뜨겁네요.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선생님이 올려드렸습니다. 음악만 듣고 계신 말고 선생님이 22분 55초로 딱 짧게 올려드린 그 이유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공지상에도 적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공부하는데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주 피아노 연주가 굉장히 훌륭하죠. 선생님도 오랜만에 그렇게 라이브 연주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더니 공부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제 스터디윗미는 아니고 댓글 읽기 두 번째 시간인데 이제 3.5라는 수업이 개강을 또 했거든요. 2025학년도 버전으로 새롭게 촬영한 버전이 이제 개강해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3.5 여러분들을 위한 스페셜라이즈된 커스터마이즈된 댓글 읽기 고민 상담을 오늘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이 사람 이 사람 누군가요 이 사람 누구야 자 이 사람 이승용 이제 상승효과 찍고 있는 메가서디의 수학 강사 이승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뭐가 있냐면 이 페이지 그 앞쪽에 왜 떠나냐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밑으로 이제 내려가다 보면은 밑에 이 PT 개강 완료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위에 보면은 뭐 이렇게 수험생 맞춤 스터디 캐스트 맛집이다. 아 맛집이라는 게 이번에 또 증명이 됐죠. 스터디윗미로 아주 쫄깃쫄깃했습니다. 승효쌤의 1대1 상담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귀여움의 힘 잠깐만 염순이 백이 한번 보고 갈까 아유 귀엽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밑으로 이렇게 봤을 때 염순이와 백이 포토카드 봤자 이거 이벤트는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끝났어요. 2월 달에 한 거야 끝났고 지난번에 이제 1차적으로 선생님이 그 되게 배경 이쁜 그 스튜디오 가가지고 찍었던 거 있잖아. 근데 이게 댓글이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이거를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서 일단 그때 일부로 끝냈는데 나머지는 언제 읽을 거냐 그거 다 못 읽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다 읽을 수는 없어. 근데 이제 3.5 개강도 했고 또 지금 시기에 이제 그 3.5에 그 3.5라는 게 이제 그 3.5 등급과 3점 문제와 4점 문제 사이에는 그 바로 바로 네 얘기 그 3.5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아 이거는 한 번은 더 찍어야 되겠다. 뭐 오늘 찍고 나서 또 다음에 또 찍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3.5를 위한 딱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민 댓글 작성하고 염수냐 100이 포토카드 다운받기 포토카드 다운받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치킨이랑 뭐 햄버거랑 이렇게 상품도 드렸어요. 그래서 공지상에 보면은 당첨되신 분들 명단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 보면은 이제 수학 고민을 남겨주세요 해서 밑에 쭉 댓글이 달렸는데 뭐 다는 못하고 오늘은 이제 3.5를 위한 것만 좀 뽑아가지고 선생님이 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여기 있으니까 약간 그 유튜버 느낌이죠. 이렇게 PIP라고 하죠. 이렇게 내가 크로마키 해가지고 뒤에 있는 것 같은 크로마키 아니고요. 그냥 전자칠판 앞에 이렇게 서 있다가 앉은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원래 서 있어서 안녕하세요. 그런데 앉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네 유튜버 같아가지고 어 좀 각도가 잘 나온 것 같아.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여기서 이제 문제 몇 문제를 좀 선별을 해놨는데 여러분들 좀 보시면서 선생님하고 같이 이 고민을 해결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김땡비 학생을 뽑았습니다. 자 요건 이제 상품하고 상관없이 그냥 고민에 대한 것들 선생님이 생각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도 같이 요 고민함을 읽어보시고 자 요 부분입니다. 자 보이죠? 4점 문제 푸는 방법을 모르겠어서 방학 내내 개념 공부부터 다시 했어요. 지금 어려운 3점 위주로 연습 중이긴 한데 4점 문제를 잘 풀 수 있으려면 어떤 연습이 필요할까요? 꼭 꼭 알려주세요. 알려드립니다. 전형적인 3.5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단계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선생님이 여기에 정말 가장 특화된 강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이제 기초 개념 공사 가장 쉬운 것부터 해서 맥락 잡아주는 그런 것도 잘하죠. 근데 기초 개념 수업은 보통 모든 선생님 다 있으시니까 그리고 선생님 딥이 딥 같은 거 보면은 최고 난이도 문제풀이 끝장나게 잘하는데 그것도 또 모든 선생님 다 있으세요. 선생님이 이제 3.5라는 수업을 만들면서 가장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삼았던 게 야망은 있지만 수학을 못하는 바로 너를 위한 성적을 끌어올리면서 지금 이 김땡비 학생 같은 그 4점 문제로 넘어가는 그 벽을 뚫게 만들어주는 벽뚫기 전문 강사로 선생님이 메가스터디에서 데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이 가장 그 시그니처 강좌 가장 많이 팔리는 강좌가 이제 3.5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보통 이제 또 그 노베이스 선생님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선생님이 1등급부터 5등급 이하까지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의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고요. 5등급부터 1등급까지 끌어올려준다. 4등급, 3등급, 벽 뚫고 올라간다. 선생님이 다 그 각 단계별로 등급대를 위한 커리큘럼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자 이 학생은 지금 4점 문제를 잘 풀 수 있으려면 어떤 연습이 필요할까요? 라고 했는데 연습은 일단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연습입니다. 3.5를 위해 꼭 필요한 연습이 뭐냐면 문제를 순서대로 읽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순서대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과목별로 공부를 하다 보면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한 스킬들을 배우죠? 뭐 국어나 영어 같은 것도 지문을 다 읽지 않고 답을 맞추는 그런 방법들 배우잖아요. 근데 수학은 말이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수학은 1, 2, 3, 4, 5 보기 선지만 보고 답 고르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어떻게 해야 돼? 문제를 다 하나하나씩 끊어서 읽고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지만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걸 꼭 해야 된다고 그걸 꼭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고 빨리 풀려고 해봤자 중간에 막히게 되거든. 그래서 그게 3.5야. 선생님 저 대충 풀어도 풀리던데요? 어떤 건 풀리겠지만 어떤 건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버퍼링이 걸린다는 거지. 근데 그게 막 쉬운 4점짜리에서부터 막 팍팍 막히기 시작하니까 시험장에서 멘탈이 터지고 딱 그 3, 4등급 혹은 올라가다 올라가다 간신히 2등급 다시 3등급 4등급 간신히 올라가다 2등급 이런 학생들 정말 많잖아. 그런 학생들은 반드시 순서대로 읽어야 되고요. 끊어서 읽어야 됩니다. 근데 순서대로 읽으면 뭐해? 해석이 정확하게 안되면 안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기초 개념 공사를 선생님이 강조를 하는 건데 기초 개념이 확실하게 잡혔다는 전제로 3.5에 특화시켜서 얘기를 하자면 개념은 알고 있어. 근데 문제를 읽었을 때 눈에 보이는 것만 눈에 띄는 것만 이렇게 탁! 찝어가지고 아 이거구나 라고 느낌으로 푸니까 감으로 풀죠. 주먹구구식으로 푼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정확하게 안 풀린다고. 근데 옛날 문제 같으면 그냥 딱 어 이거네 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어 이거다 해서 내가 배운 거 딱 써먹으면 풀렸었는데 요즘은 문제가 여러 개 체인으로 구성된 체인형 문제들이 버퍼링 존에서부터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끊어서 정확히 해석하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서 또 끊어서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거를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복잡한 문제 문제가 긴 문제가 나왔을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복잡하고 긴 문제가 모든 사전 문제 심지어는 어려운 3점까지도 다 해당이 된다는 거 자 그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질문 가볼까요? 방금 전에 그 끊어 읽기 연습하는 거는 기계공 다음 커리큘럼이 이제 3.5가 있고요. DB 3.5가 있고 그 다음 DB 딥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데 DB 3.5에서 이제 문제를 풀 때 끊어 읽는 연습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DB 3.5만 들으시면 안 돼? 앞에 상시효과 3.5랑 같이 세트입니다. 자 다음 질문들 한번 보면 요게 이제 모여있는 요 학생들 한번 쭈루루 같이 한번 보려고 그래요. 지금 이 질문 학생들 3.5가 많아가지고 보면은 요게 이제 중간에 보면 조땡지 학생 모르는 문제는 언제까지 붙잡고 있어야 할까요? 또 비슷한 질문 여기 밑에도 있습니다. 4점짜리 문제는 얼마나 고민하고 답지를 확인해야 가장 좋은가요? 4점짜리 문제는 답지를 확인하면 좋지 않습니다. 4점짜리 문제는 뭐 답지라던가 해설시키고 잠깐 틱 봐가지고 어 그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4점짜리는 훨씬 더 복잡하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설지만 가지고 공부를 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게 되면 좋은데 그게 참 어려워서 선생님도 4점짜리 문제는 해설지를 아예 넣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요기 김땡훈 학생이 좀 약간 어우 좋은 얘기를 써놨어요. 수학을 풀다가 헷갈리는 공식이나 개념이 있으면 앞에 개념을 보는 게 좋을까요? 이게 정답이다! 4점짜리 문제는 물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푸는 목적이 아 주어진 시간 안에 내가 푸는 연습 혹은 계산 연습 이걸 위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문제를 읽고 해석하는 연습 개념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연습 이제 그걸 위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사실은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면 뭐하니? 푸는 이유는 뭐야? 계속 내 자신을 테스트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바닥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 내가 부족한 거를 채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문제를 풀다가 몰라. 모르겠으면 고민을 오랫동안 한다고 해서 내가 몰랐던 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일단은 순서대로 읽어야 돼. 그래야 순서대로 읽으면서 내가 놓친 게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읽다 보면은 중간에 막힐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게 풀다가 헷갈리는 공식이나 개념이 있어. 공식이, 식이 좋으실 수 있잖아. 아니면 어떤 문장이 나으실 수 있잖아. 어, 이게 뭔가 함수가 어디에서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고 어, 좀 헷갈리는데? 싶으면 그것과 관련된 개념을 앞에 있는 거를 보는 게 좋습니다. 찾아보면서 하는 게 좋아요. 어, 선생님 그러면 다 아니까 보면서 풀면은 이게 문제풀이 효과가 없는 게 아닌가요? 아니, 그거는 문제풀이를 이제 다 개념한 다음에 마지막에 테스트하는 단계 뭐 실전모의고사 푸는 단계에서야 당연히 중간중간에 찾아보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3.5라면 아직은 공부를 더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기는 지금 파이널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계속 찾아보면서 내가 모르는 거를 익히고 그거를 통째로 머릿속에 문제랑 같이 세트로 외우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있어요. 같은 문제를 여러 방식으로 풀어보는 것이 실전에서 도움이 될까요? 물론 시간이 무한하다고 치면 다다익선이겠지만 수험생은 한정된 시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니까요. 그렇죠. 중요한 얘기죠. 한정된 시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히 본인이 실전에서 떠올리지 못할 것 같은 발상들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 것이 좋을까요? 실전에서 떠올리지 못할 것 같은 발상이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이게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지 아닌지가 아니라 그냥 내가 느낌으로 아 이건 내가 실전에서 못 떠올리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본인의 그 다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 이유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교과서에 기반하고 있고 기출에 기반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알아야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도 이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 이거 평가원 기출이야. 그럼 이 평가원 기출을 앞에서부터 차분하게 해석을 하다 보면은 아 이 개념! 아 이 개념! 아 이 개념! 선생님 수업 기준으로는 봐바 1점 얼마? 봐바 1점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봐바에서 하나의 개념 단위로 선생님이 다 정리해놨는데 그 상승효과 PT라는 수업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봐바 단위로 끊어서 보다 보면 아 이게 이런 개념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거구나. 딱 그렇게 풀도록 평가원 문제는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좋은 문제들은요. 다 출제 의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딱 순서대로 문제만 읽으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풀리게 되어 있고 요즘 수능은 그래. 근데 그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풀 수도 있는 거야. 내가 풀었더니 다른 방식 다른 선생님이 풀었더니 다른 방식 내 친구가 풀었더니 다른 방식 왜 그렇게 푸는 거야?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푸는 게 편하고 빠르니까 그렇게 푸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한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고 나는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나한테 맞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문제에 대한 대비를 특이한 발상을 가지고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아니면 반드시 출제될 교과서 기반으로 공부를 해서 딱 그 다음은 출제가 되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일관되게 풀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96, 100점인데 정말 속도 싸움이라고 하게 되면은 다양한 발상들을 갖고 있는 게 시험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딱 그 한두 문제 차이 정말 최고 난이도 문제를 누가 더 빨리 푸느냐 이런 싸움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이 3.5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100점을 못 맞잖아. 쉬운 4점에서도 막 어렵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안정성 있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DB3.5 풀 때에도 DB3.5가 기출 문제에 들어있는 본격 문제 풀이하는 첫 번째 강좌인데 DB3.5부터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상승효과 3.5부터 가야 되는데 아니면 기계공부터 올라가거나 DB3.5에서 선생님이 강조를 많이 하는 게 일관성이다. 등차수열 단원에서 출제가 됐다면 등차수열 단원에 맞는 풀이 방법이 있어요. 교과서 방식대로 하는 방법대로 똑같이 푸는 게 맞다. 어떤 단원은 어떻게 푸는 게 맞다. 딱 기억해놨다가 문제를 읽자마자 그냥 일관성 있게 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다양하게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양하게 풀면서 다양한 개념을 배울 수도 있지만 그거를 다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왜? 여러분들은 시간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아, 여기 이땡원 학생이 너무 길게 써줘가지고 이 친구 안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3.5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원래 건너뛸까 하다가 마지막에 승효쌤! 신박한 차원의 좋은 강의들 학생들 위해 제공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감사합니다.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끝까지 우리 수능까지 함께하면서 꼭 성적 향상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근데 이제 다른 것보다 앞서 말한 부분에서 좀 더 전체적인 질문인데요. 몇 월까지는 이 정도 공부는 끝내야 하고 몇 월까지 이 정도 해야 한다 같은 가이드라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공부하려다 보니 계획표를 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혼자 공부하고 있니? 너 효자 아니야? 내 수업 듣고 있다면서 효자는 선생님하고 상담하면서 가이드 다 받을 수 있잖아요. Q&A 오시면 선생님이 가이드 해드리고요. 또 선생님이 답을 못할 때에는 우리 상수효과팀의 또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답변 다 드립니다. 그렇긴 한데 일단 대략적인 가이드는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이 있으니까 3월에서 5월 사이에는 뭘 하는 게 좋다라는 거 영상 올려드렸어요. 그거 이제 보시면 되는 건데 너무 계획을 딱딱딱딱 다 세워놓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막 가려고 하지는 마세요. 3.5인지 더 성적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3.5 이하의 학생들이 특히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오히려 1등급 2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별 생각이 없어. 그냥 막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냥 내 눈앞에 있으니 다 풀어버리겠다. 이거 풀기 시작했는데 다 끝났네. 다음 거 또 해야지. 이 강의 듣기 시작했더니 끝났네. 또 들어야지. 다른 거 또 해야지. 이러면서 그냥 약간 생각 없이 미친 듯이 공부를 합니다. 선생님 공부를 생각 없이 하면 되나요? 아니 공부를 워낙 많이 하다 보면은 그냥 정말 밥 먹고 공부만 하게 되는 그런 경지가 되면은 계획의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단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문제를 많이 막 빨리 풀려고 해도 계획을 또 이렇게 다 세워놓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거 잘 안 지켜지거든. 왜냐하면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단원에서는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어떤 교제에서는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좀 뭐 힘들어가지고 잠깐 슬로프 올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막 뭐 몇 달치 계획을 세워놓고 이때 언제 언제 이렇게 해야지. 다 정해놓고 그게 잘 안 돼요. 공부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안 돼.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항시 수정을 해나가면서 본인에게 필요한 공부를 하셔야 한다. 그 얘기는 꼭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도 다 답변 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많으니까 일단 다른 친구들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위아래 있는데 답변 못 드리는 학생들 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 질문 저기 저기 바로였는데 저 답 좀 해주지. 이럴 수 있는데 질문이 너무 많아요. 수백 개라서 다 못 해드리는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짧은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김땡진 학생 체력이요. 국어 치고 수학 30문제 풀 동안 당이 팍팍 떨어지는 그 느낌.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김땡은 학생 평균적으로 강의를 몇 번 들어야 심화 문제까지 쉽게 풀 수 있나요. 자 이 두 질문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체력. 아 국어 치고 수학 40문제 풀 동안 당이 팍팍 떨어지는 그 느낌은 아주 정확한데 당이 떨어지는 거 맞아요. 당이 떨어지는 거지. 뇌가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동에서 밖에 나가서 운동장 한번 100분 동안 뛰어봐. 숨도 차고 뇌에 막 피가 없는 느낌이 들면서 막 정신이 없어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거든.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써서 한다고 하더라도 머리도 혈액이 순환이 되면서 거기에서 뇌라는 그 인체의 그 일부분이 어쨌든 인간이 컴퓨터가 씹어지는 건 아니니까 인간의 몸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체력이랑 관련이 당연히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30문제 푸는 동안 당이 막 떨어지거든요. 운동도 그러면 어떻게 해. 밖에 나가서 뛰었는데 힘들어 죽겠어. 그럼 어떻게 해.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 시간만큼 버틸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데 특히 이 3.5 학생들이 이런 경우가 진짜 많단 말이야. 이거 진짜 3.5야. 3.5일 가능성이 높아. 물론 뭐 더 성적 안 나오거나 좀 잘 볼 수도 있지만 진짜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쌩쌩하거든. 그래서 막 파이널 기간에 수학 실무를 막 3개씩 푼다고 그래도 괜찮은 애들이 있어. 그거는 어렸을 때 공부를 많이 했거나 뭐 타고 나서 공부하는데 필요한 그 기초 체력이 탄탄한 거죠. 그냥 이 두뇌에 그냥 당이 가득 차 있는 거지. 당 덩어리야 당이 안 떨어져.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이제 그런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수능 시험장 가서 국어 1교시 보고 나면은 힘든 게 정상인데 그거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는 3.5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깔짝깔짝 공부하시면 안 돼. 그러면 이제 3.5 같은 경우에는 아 다 아는 것 같다고. 근데 그거는 언제 아는 거냐면 아주 체력이 그냥 이 100% 풀파워 충전돼 있을 때 아는 거고 당이 막 떨어지고 체력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문제를 보면 아는 것 같은 그런 문제들도 이 뇌가 해석이 잘 안 돼요. 체력적으로 딸리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도 얘기를 하냐면은 이 전에 고민 상담에서도 아마 내가 얘기를 했을 텐데 하루 종일 수학만 한다거나 수학을 좀 길게 붙잡고 있으면서 뇌를 많이 쓰는 연습.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운동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잖아. 근데 다음번에 똑같이 운동하려고 그러면은 조금씩 더 편해지겠지. 그치? 처음에 달리기 할 땐 10분만 뛰어도 죽을 것 같잖아. 근데 그 다음에는 어 10분 뛰었는데 할 만한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처럼 공부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이렇게 한 문제 풀고 나서 아이고 힘들다. 좀 쉬어야지. 음악도 좀 듣고. 시험장에서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갑자기 에어팟 꺼낼 거야. 이렇게 딱딱하면서 음악 나와라. 뭐 이럴 거예요. 선생님도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뭐 이럴 겁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도 도시약 좀 먹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번 할 때 최대한 오래 집중해서 공부를 해서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지구력도 필요한 거죠. 시간을 길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한 번 할 때 좀 초집중력. 정말 집중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두뇌를 막 확 돌리는 그런 훈련도 필요한데. 후자 같은 경우에는 PT라는 수업 해보시면은 선생님이 계속 5분 컷. 아니 5분 컷이 아니야. 5분 컷 문제가 어디 있어. 5초 컷. 10초 컷. 15초 컷. 이러면서 아주 짧은 시간에 머리 회전을 확 해가지고 암산으로 문제 풀게 훈련을 시킨단 말이야. 그런 게 여러분들은 그 능력적인 부분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뭐 체력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능력인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능력이 부족한 거야. 그거를 키우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김떼경 학생이 평균적으로 강의를 몇 번 들어야 심화 문제까지 쉽게 풀 수 있나요? 라고 한 거는 아까 그 여기서 그 이땡원 학생이 몇 월까지는 이 정도 공부는 끝내야 하고 아 이거랑 좀 비슷한 질문인데 그런 질문은 좋지 않은 질문이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생각을 좀 바꾸시라는 거죠. 두 번 들으면 심화 문제까지 쉽게 풀 수 있다. 다섯 번 들으면 풀 수 있다. 이런 게 있다면 공부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아니 그냥 기계처럼 자 이 강의는요 1월부터 2월까지 정확히 두 번만 들으시고요. 3월부터 4월까지는 DB3.5를 세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수학 100점이 나옵니다. 아니 이럴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언제까지입니까 선생님? 정답은 될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지.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안 되면은 네 번 바섯 번 여섯 번 반복한다는 거죠. 1등급 받는 학생들 100점 받는 학생들 진짜 수학 전학 학생들은 몇 번을 반복했을까? 정말 많이 반복했어요. 정말 많이 반복했어. 예를 들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현역 때 하루에 한 번씩 전범위를 봤어요. 여름방학 이후부터는 그 얘기는 뭐냐면 100회독 넘게 했다는 거지. 그렇게 근데 내가 그럼 고3 때만 공부했겠소? 거 아닐 거 아니야. 고2 때도 했고 그러니까 정말 수백 회독을 한 거야.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그냥 달달달달달 자다 깨다가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수백 번 반복을 한 거죠. 그럼 이상적으로 수백 번 하면 잘 보냐? 당연히 지금보다 잘 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부족하니까 과목별로 해서 시간 배분해가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이 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두 번 하면 된다 세 번 하면 된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까? 선생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을 드리면 지금 여러분 3.5 대상으로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있잖아. 지금 시기에는 개념을 충분히 반복하셔라. 충분히 라는 거는 정말 또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분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동을 배우러 간다 그러면 운동 빡세게 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기본 운동 많이 시킬 거라고요. 뭐 살 빼야 된다 그래서 달리기를 또 뛰어야 돼. 줄넘기 시키면 또 해야 돼. 아령도 또 늘어야 돼. 귀찮아. 지겨워. 이 생각이 들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거든. 기초 개념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횟수 상관하지 말고 반복하셔도 돼요. 네 번 다섯 번 반복해도 돼요. 그게 어디까지냐면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까지거든. 선생님 수업 기준으로 하면 DB 3.5 들어가기 전에 상승의 시작 상승효과 수학 1 수학 2 그 다음 상승효과 PT 그 다음에 리드 복습용 교재 그 다음에 3.5 수학 1 3.5 수학 2 이제 3.5 수학 1도 이번에 개강을 새롭게 하기 시작을 했죠. 거기까지는 다 개념 단계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나서 이제 DB 3.5 처음으로 본격 문제풀이를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문제풀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려면 기본 개념을 그 전 단계 상승효과 3.5까지도 세 번이든 네 번이든 다섯 번이든 반복할 수 있는 거야. 완벽하게 머릿속에 각인이 돼서 문제만 봐도 툭툭 튀어나올 수 있게 만들면 문제풀이가 얼마나 쉬워지는데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문제풀이가 속도가 너무 빨라지니까 기출 다 풀고 나서 할 게 없으니까 엔젤을 막 벅벅 풀어도 시간이 남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 중에 잘 아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엔젤을 몇 권 풀었고 실전 모의고사를 몇 회 몇십 회 몇 백 회 풀었습니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탄탄하기 때문인 거지. 선생님 얘 개념 한 번밖에 안 봤는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걔는 작년 재작년 3년 전해부터 그걸 했을 가능성이 높아. 이미 반복을 많이 했다는 거죠. 올해의 개념을 건너뛰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개념을 그 전에 반복을 많이 해서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다는 거지. 여러분이 그게 안 돼 있으면 문제풀이 들어갔을 때 계속 고생을 한다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그래서 횟수에 제한을 두지 마세요. 아직 3월이잖아. 언제까지? 3월? 4월? 괜찮아요. 5월 되면 6평 대비가 있으니까 그래 좀 시험에 대한 대비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3월 4월까지는 빨리 뭘 지도를 나가야지 3월 학평정까지 뭘 끝내야지 4월까지 뭘 끝내야지 아직 그럴 단계 아니에요. 3.5는 그럴 단계 아닙니다. 3등급이어도 그럴 단계 아니에요. 2등급이어도 그럴 단계 아닙니다. 왜? 2등급인데 만족하고 있다면 괜찮아. 근데 2등급인데 내가 1등급이나 더 높이 올라오고 싶다 그러면 개념 탄탄해야 되고요. 문제를 읽고 해석을 할 때 개념이 머릿속에 팍팍 떠올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은 일단 기초를 확실하게 다져서 정말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이 막 나올 수 있게 빠르게 빠르게 반응이 나올 수 있게 그냥 머릿속에 쫙 정리가 돼서 그냥 종이 한 장 갖다 놔도 쓸 수 있고 옆에 친구 놓고도 그냥 내가 자유롭게 설명할 수 있고 그냥 가만힌만 있어도 머릿속에 막 봤던 책들이 다 떠오르게 그렇게 만드는 게 나중에 훨씬 편하다니까. 여름 이후에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문제 많이 풀고 싶으면 그리고 성적을 빠르게 올리고 싶으면 지금 개념을 반복을 많이 하셔라. 대의를 강조를 드립니다. 사실 이게 모든 등급에 다 마찬가지인 한데 특히 3.5 3.5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반복을 그만하고 싶다고 그거는 뭐야 달리기 할 줄 아니까 선생님 저 그만 달릴래요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야 그러시면 그러시면 아니데요 아이고 또 몇 명 하지도 못했는데 3.5 질문 답변 드리다 보니까 벌써 30분이 지나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일단 2부 여기까지 할 거고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도 또 댓글 읽기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3.5 했으니까 1, 2등급 학생들을 위한 것도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완전 노베이스도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이 아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 있으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생님 보고 반영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시면 이 친구는 또 누구야? 누구예요? 자 믿고 따라오세요 여러분들의 히어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또 스포히어로 아니겠어요? 선생님 그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배너가 있어서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한 학습 가이드 보러 가기 클릭 자 이거 클릭하셔도 되고 이거 클릭하면은 이렇게 이제 뜨겠죠. 선생님 얼굴이 뜨면서 메가의 스포히어로 이승협입니다. 자 이렇게 뜹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 커리큘럼 가이드 3월에서 5월 버전 자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컴퓨터 버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는 거랑 좀 다를 수 있는데 그 메가 선생님 들어가셔서 이승용 선생님 페이지를 찾아오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뭐 Q&A도 있죠. 새 소식도 있고 또 메가 캐스트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뭐 그런 것들도 쭉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시간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틈틈이 선생님이 올려준 것들을 한번 쭉 보세요. 선생님이 지난 작년부터 지금까지 올려놓은 캐스트가 굉장히 많은데 뭐 거기 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제목 같은 거 보다가 어? 나한테 필요한 내용인가? 하게 되면 뭐 작년 것도 이렇게 틈틈이 좀 보시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을 좀 답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선생님의 지금 이제 커리큘럼이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스텝 1 기초 개념 공세 이게 기계공 그리고 이제 3.5 요게 이제 2단계고 그 다음 이제 딥 라이즈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지금 시기에는 기계공 반복해라 그리고 3.5까지도 반복해라 요게 이제 1단계가 개념의 맥락을 이해하는 그 다음 2단계가 개념의 체계를 형성하는 그 다음 심화 개념 아 이거까지는 여러분들 지금은 뭐 아직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거고 6평 전에는 여기까지만 확실하게 하셔도 충분하다 될 때까지 반복하고 아는 것도 반복해라 자 요런 얘기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3.5 3.5 여러분들 이제 무서울 게 없다 왜 내가 왔으니까 3.5 선생님이 여러분들 끝까지 파이팅 하시라고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5들 힘내시고요 다음에 또 다음 캐스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바이바이